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인단 선택 성적으로 증명하는 1등급 제조기 메가스터디의 정치화법 사회문화 강사 김용택입니다 자 요맘때 요맘때 여러분들의 최고의 고민 중의 하나가 바로 아 사탐 뭐라지? 무려 9과목입니다 아 9과목 일반사회 쪽에서 사회문화, 정치화법, 경제가 있고요 지리 쪽에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윤리 쪽에는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이름도 낯설기도 해요 생활과 윤리 뭐지? 이러기도 하고요 처음 하신 분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 쪽에 가보면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이렇게 무려 9과목이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수능을 볼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또 지금 이거 보는데 이제 내신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나씨 군대에서 있나에 역시 이씨 사회생활할 때 군대도 사회생활이었는데 대학을 가는 게 좋겠어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이과에서 막 넘어온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사회탐구 과목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점수내기 좋을 것인가 궁극적으로 이제 만점, 만점이나 또는 만점에 근접한 점수를 얻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나 조합을 한번 좀 알아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오케이? 자 그걸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짧게 뭐 길어야 15분? 짧으면 10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무난한 선택 방법입니다 이게 뭐가 있느냐 이거 고3 내신 고3들 얘기야 고3들 고3 고3들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고3 때 내신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와 생활관리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도 고3 1학기까지 내신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요즘은 내신만 진짜 잘 떠나도 대학 가기 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신에서 만약에 3은 생년을 해? 그러면 수능도 3은 생년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1학기 내내 3은 생년 공부했어 수능도 그거 가져가는 게 맞겠지요 그러니까 고3들을 기준한다면 이렇게 내신 과목 고3 내신 과목을 수능으로 가져가면 상당히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렇죠? 수능과 내신을 한방에 아주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3들은 이런 방법 택하면 나름 괜찮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3들만 있는 건 아니고 고3들 중에서도 이럴 수 있거든 아 나는 사회문화하고 진짜 안 맞는데 학교에서는 사회문화하고 생각을 내신으로 했지만 내신도 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둘 중에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와 법과 경제과 3학년과 그런 학교는 거의 없긴 하지만 했는데 둘 다 너무너무 안 맞아 내신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수능은 이건 가져갔다가 그냥 뼈도 못 추리게 생겼다 뭐 이렇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런 경우들 그 다음에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극소수기는 하겠지만 넘어온다 할지 그 다음에 이제 고3 끝나고 재수할 때 고3 때 선택했던 과목이 아 진짜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바꿔보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최적의 선택 방법이라고 써 있는 것은 사실 이거는 고3들도 있지만 플러스에서 이제 N수생이랄지 네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에 탈지 뭐 이런 고3들 중에서 학교 내신 과목이 마음에 안 들어 내신 과목 정말 꽝이야 꽝 꽝 꽝 꽝 내신 과목은 정말 안 좋았어 진짜 이럴 수 있거든 진짜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막 나중에 6평 전후 해가지고 선택 과목 바꾸기라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 이런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최적의 가장 가장 효율적인 선택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뭘까요? PD님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과 관련돼 있을 때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아 좀 찾아봐 꿈 뭐 거창한 게 아니라 흥미로운 분야? 좀 흥미를 느끼는 분야? 흥미? 흥미로운 거 적성? 전공? 뭐 그런 분들이 있거든 나는 진짜 법조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정치외교학과를 가서 뭐 전공해서 정치학 쪽이나 외교 쪽을 공부하고 싶다 할지 아니면 나는 법조인이 될 거야 나중에 로스쿨 가서 나는 훈용한 검사가 될 거야 훈용한 법조인이 될 거야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다른 과목이 아니라 정치화법 정치화법 말고 다른 과목이 있어? 다른 과목을 하면 자꾸 정치화법이 눈길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 녀석은 내가 공부하고 싶은 쪽인데 근데 이제 보통 고3 내신 과목도 아니고 고3들의 경우 내신 과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정법, 경제 이런 거 한다면 너 미쳤냐?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맨날 고민하는 거야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흥미로운 분야는 수능 선택으로 공부하지 않고 나머지 것들 막 이제 뭐 남들 따라해서 막 하는 거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결국 고민하다 점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고3들 중에서도 내신 과목이 정말 자격은 안 맞다 이런 분들이랄지 N수생들이랄지 전과생들이라면 그러면은 이걸 꼭 고려해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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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은 뭐가 되냐 일단 재밌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죠? 네 그러면 당연히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됩니다 선생님이 야 숙제를 해봐 이것도 당연히 다 풀게 되고요 수업도 열심히 듣게 되고요 수업 시간이 너무너무나 즐겁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듣고 있어 막 이런 거야 여러분들 문과생들 수학 시간에 흥미롭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 예를 들어 아 난 세계사 나오면 너무너무 흥미로웠어 뭐 중국사 난 삼국지부터 수호지니 뭐 이런 거 중국사 너무 좋아했는데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런 데 중국사 너무 재밌어 완전 수업이 집중도가 달라요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로 알아서 공부한다 알아서 수업 시간도 재미있고 문제도 알아서 척척 잘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숙제로 나간 것 이외에도 알아서 찾아서 풀어보기라고 그러면 당연히 능률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공부량도 공부량도 알아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100% 언제나 만점이 나온다고 할 수 없지만 만점에 근접 만점 내지는 만점에 근접한 점수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이걸 고려하는 것이다 저는 그 어떤 것에도 흥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가야지 뭐 아니 뭐 랜덤으로 찍든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흥미도 못 느껴요 라고 한다면 사실 대학가도 참 슬프다 대학을 갈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찾아봐 좀 찾아봐 어차피 고3 수능 고3 시절 거치고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겠다 생각하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남은 기가 있어요 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좀 권하지 않는 나쁜 선택방법에 대해서도 꺼려해야 될 선택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친구 따라 강남가기 이런 거예요 나는 나는 흥미가 없어 흥미를 느끼는 분야 뭐 적성을 뭐 이런 거 없어 없어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어? 대중적과목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가장 대중적인 게 이제 생활관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뭐 이런 과목을 선택한다 할지 아니면은 암기량이 공부량이 그러니까 교과 개념 자체가 적은 과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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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많이 할까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거 봐 친구가 친구가 하고 있는 과목 야 친구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나 세계사 하는데 나 안국질이 하는데 뭐 이랬어 그러면 야 우리 친구 아이가 같이 따라가기 이런 걸 바로 무지성 선택이라고 하죠 무지성 선택 무지성 선택 네 주변을 봐라 네 주변에 너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 많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대표적으로 뭐 생활관리나 사회문화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걔네들이 깔아주니까 상대적으로 넌 유리한 유리한 고지에 있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대중적이란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앤수생들도 졸라한다 여러분들 앤수는요 아무나 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좀 대학을 잘 가려는 학생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대학을 잘 가려는 아 중경회식 갔는데 서성환 최소 서성환 가고 싶어 인서울 했긴 했는데 좀 맘에 안 들어요 더 높은 이런 애들이 주로 재수 반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생활관리 대중적이란 말은 그만큼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로 요즘 입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데이터로 사무생륜이 생각보다 유리하지는 않다 라고 얘기를 해요 등급받기가 유리하지는 않다 그만큼 누적이 된 아이들이 많다 장수생들이 많다 라고 해서요 그래서 꼭 대중적인 과목을 선택했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나보다 상대적으로 공부를 좀 덜하거나 못하는 애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잘하는 애들도 많을 거구나 생각을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유리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란 걸 여러분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고3들 특히나 고3들 무지성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고3들 경쟁자는 여러분들 학교에만 있지 않아요 유명한 제수학원들이 좀 겁나 많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걸 이걸 그냥 무작정으로 선택하지 말고 대중적인 과목이었는데 내가 상당한 흥미를 느끼고 있다 아니면은 학교에도 대신하고 있다 뭐 이렇다면은 선택이 올 만한 거죠 그쵸 암기량이 적은 과목으로 하면 좀 더 공부량이 적고 효율적이고 오히려 구경수 구경수 하는 시간을 빼앗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암기량이 적은 과목 이게 또 사실 삼은과 생년 쪽이 그 다음에 세계지리 쪽 이쪽이 좀 암기량이 적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암기량이 적은 과목 교과 개념이 적은 과목 일수록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문제풀이가 매우 절실합니다 문제풀이 연습 그러니까 개념 완성반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1년 커리큘럼을 짤 때 선생님들 개념 완성반 문제풀이반 중간에 뭐 그 다음에 킬러특강 뭐 이런 거 뭐 이제 심화반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반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정치화법과 사회문화가 있는데 정치화법과 사회문화 실제로 암기해야 되는 양의 규모는 최소 1.5배 많으면 2배 정도 정치화법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념 양 자체는 그런데 그러면 개념 완성을 할 때까지는 정치화법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회문화보단 그러니까 사회문화는 완강이 좀 더 빠르단 말이야 그쵸? 하지만 수능에서 고득점 만점이나 만점에 근접한 점수를 얻기 위한 과정은요 오히려 사회문화가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출제될 내용이 얼마 없다는 얘기는 맨날 똑같은 내용을 출제해야 돼 그러면 그냥 단순한 암기 능력 테스트 이 정도로 가야 될까 아니면 추론을 하게 만들까 이제 추론이야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수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연습 막 비비꼽니다 비비꼽아 그런 수능문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보면 정말 뇌사상태에 빠질지도 몰라요 진짜로 그래요 이번에 수능 사회문화 그냥 뭐 그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수능문제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뭐 유행했던 문제 있죠 정답률 3%의 문제 사회문화 어쩌란 얘기야 그거를 출제자들도 나중에 가고 한 두 달 있다가 출제자한테 당신 풀어봐봐 시간 3분 안에 풀어봐봐 2분 안에 풀어봐봐 본인도 뭐 풀걸 그랬던 걸 왜 내가지고 어쨌든 그런 극단적인 사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개념 문제들도 그렇고 사회문화 도표 문제 좀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머리가 되게 반짝반짝 나는 논리적이고 수학적인데 문과생인데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 사회문화 되게 유리합니다 근데 나는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한다 이런 스타일이라면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같은 것보다는 양이 많다는 뭐 세계사나 정치화범이나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 작다고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떤 선택과목을 정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양이 작든 양이 많든 간에 어차피 수능 만점을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비슷하다 오케이 양이 작은 과목이 오히려 시험장에서 공부한 성과가 쉽게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역사과목들 동아시아사, 세계사 정치화범 이런 과목은 좀 암기 테스트의 성향 문제가 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현장 컨디션에 크게 좌우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현장 컨디션에 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 왜냐하면 진짜 적용을 해야 되니까 독해하고 자료문서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을 잘 고려야 돼 단지 양이 적다고 선택하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겠고요 뭐 당연히 친구가 하고 있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시고 그죠? 친구가 어떤 강사 추천한다고 무조건 강사 추천도 따라가지도 말고 친구가 어떤 과목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제발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편견에 쌓여있거나 되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무지성 선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며칠이라도 한 일주일, 이주일이라도 내가 이 아홉 과목 중에서 그래도 가장 흥미를 느낄 만한 과목이 뭔가 꼭 찾아보시고 근데 마침 그게 고3 대신 과목이었다 여러분들은 만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한 과목 제가 가르치는 과목인지 정치화법과 사회문화가 뭐 어떤 과목인지 여러분들도 궁금할 수 있는데 그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수능에서 그러면 정치화법, 사회문화 간략 간략하게 지금 말하면서 약간의 팁, 약간의 과목의 특징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정치화법, 그 다음에 사회문화 이렇게 있는데요 둘 다 이번 수능에서 가장 어렸던 과목이죠 2024학년도 수능에서 지금 현재 이거 녹화하는 게 수능 치르고 며칠 안 돼가지고 뭐 나와 있는 자료가 EBS나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나 각종의 기관 보면 둘 다 1등 컷이 42점 1등 42점 이래요 그러니까 변표 오늘 둘 다 아주 훌륭하게 나올 텐데 정치화법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등 컷이 50점이었고 변환표 점수 꼴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환표준 점수 가지고 올해 수능에서 뭐가 유리할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복불복이기도 해 근데 얘는 양으로 봤을 때 많고 양이 적어요 하지만 문제풀이 연습으로 봤을 때 얘는 문제풀이 연습이 얘보다는 덜 까다롭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얘는 어떤 친구들이 특히 유리하느냐 말 그대로 적성광미가 정치외교학이나 법학이나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애들만 와서 또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꼭 하세요 그런 분들 유리하고 그 다음에 태도로 봤을 때 뭐랄까 머리가 반짝반짝 거리지 않아도 돼요 노멀해도 돼 다만 끈기 나는 끈기는 있어 노력형이야 이런 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회문화 노력을 별로 안 하는 친구들도 사회문화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노력을 안 하는데 뭐가 있느냐 얘는 진짜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거야 재능 재능충들이 있어 아 진짜 공부 드럽게 안 하는데 쟤는 수학이나 아 사회문화 이런 거 물리 막 이런 거 존나 잘해 그런 애들 학교에 있죠 피디님 옛날에 있었나요 아 이 새끼 막 수학문제 푸는데 눈으로 풀어 그런 애들 있지 근데 문과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으면 이거 굉장히 유리합니다 진짜로 굉장히 논리와 상수 계산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사회문화라는 게 원래 사회학이라는 게 자연과학에서 강한 영향을 받은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체능 쪽이야 예체능 쪽이야 사회문화한다 왜 요즘 예체능 친구들이 왜 이렇게 3은 생류를 많이 하는지 생류는 몰라도 사회문화는 예체능 쪽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별로 진짜 비추인 과목입니다 수학을 거의 안 하잖아 그죠 뭐 물론 수학 문제는 아니지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유리하냐 정법은 이런 친구 사회문화는 뭐 이런 거 물론 이런 이런 재능충들은 모든 과목이 다 유리하긴 해요 그렇지만 좀 그렇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는 뭐랄까 그 산수계산 진짜 전형적인 문과나 전형적인 문과나 그런 스타일이나 예체능 쪽 친구들한테는 좀 비추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출제되느냐 또 이게 궁금할 수 있겠거든요 사회문화하고 정치화법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는 이 TCC에서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찍어놨어요 무료특강 제 거 페이지간 무료특강에서 정치화법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어떤 내용들을 쭉 배우는지 1시간 정도 제가 강의로 1단원에서 이런 거 배운다 2단원 이런 거 배운다 이런 거 하고 사회문화도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짧게 10분 길면 15분 한다고 했는데 20분쯤 되죠 아이고야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 양해 부탁하고요 여러분들 어떤 과목이 되는지 가능해 진짜 여러분들이 적성과 흥미에 맞는 그게 딱 고3 때에 맞았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적의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의 조합을 가지고 선택과목 정의 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년 수능 때 만점을 받기를 바라구요 아울러서 사회문화나 정치화법을 선택한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같이 하신다면 제가 최상위권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고요 열심히 지금 준비하다 또 녹화하러 왔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을 성적 다른 거 말고 최고의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열정을 가지고 같이 와주시면 함께 재밌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사회탐구 선택과목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